주말에 여러분들 추미애 전 장관님이랑 김종민 의원이랑 공방이 오갔어요. 공방이 오간 이유가 인사 청탁을 했다. 김종민. 제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검찰과 법무부가 굉장히 일촉즉발해 윤석열 징계를 놓고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난 12월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해요. 마음을 먹고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온갖 방해를 하기 위해서 검찰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걸 방해하고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때 김종민 의원이랑 추미애 의원이랑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갈등이 아니라 제가 아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검찰총장 징계위에 항의한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여러분들 김욱준 검사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박상천의 사위예요. 박상천의 사위에 이 김욱준 검사가 사표를 내요. 그런데 사표를 내는데 어떻게 했냐. 이성윤 물러나라고 사표를 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너도 물러나라고 하면서 중앙지검 1차장검사 김욱준이가 사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내가 왜 물러나냐. 네가 물러나. 사표 던졌으면 네가 물러나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과도하게 지금 윤석열 징계위니까 맞서고 있다라고 해서 김욱준이가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성윤과 같이 사라지겠다. 기억 여러분들 아마 하시면 날 거예요. 그때 서울중앙지검 1명 사태라고 읽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윤석열 사단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윤석열 사단을 지켜보면요. 언론 플레이를 진짜 잘해요. 이들의 특징이. 이들의 특징이 언론 플레이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이때 윤석열 징계안이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일 때 민주당이 약간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 체제였거든요. 그때 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냐면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엄청난 국회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그때 소문이 다 있었잖아요. 의원들한테 말을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식으로 로비, 로비가 아니라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직접 만나서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이런 마음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김욱 주의가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냐면 여러 가지 쿠션을 통해서 김종민 의원도 이거는 당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추미애 장관과 김종민 의원의 중간에서 어떤 언론 플레이한 놈에게 당한 거예요. 서로. 뭐냐면 김종민 의원에게 어떤 놈이 찾아가요. 그래서 김욱진이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압박을 받아갖고 억지로 사표를 냈다. 그래서 오히려 김욱진이는 왜 그러냐. 이 소리가 왜 처음에 김종민 의원도 솔깃했냐. 이성윤 지검장이 김욱진을 서울중앙 1차장에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견을 그다음에 추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본인과 같이 사퇴하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한테 누군가 검찰들이 로비를 합니다. 윤석열 사장이. 김욱진이가 오히려 압문력을 받고 사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한테 그 사표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다시 한번 살펴라라고 김종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 제거해봐라. 나이가 이런 정보 소스를 받았는데 추미애 장관님 그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이 임명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님이 다시 한번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제거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김종민이가 속은 거예요. 그런데 김욱진이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 이때 김욱진이가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위장을 하고 있던 거예요. 윤석열 사람이라도 그쪽 사다님에도 불구하고 박상천의 어떤 장인의 후광을 받았고 사실 추세를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숨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사단이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자꾸 이성윤 지검장을 같이 사퇴하라고 하냐. 나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나가라.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나가요. 사표를 던진 김욱준 1차장이 안 나갑니다. 계속 안 나가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낙장 불입이다. 그때 나온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나가려면 네가 나가죠. 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끄집어들이냐라고 하면서 낙장 불입. 해갖고 너 사표 썼으니까 나가. 라고 했던 게 이 사건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종민 의원이 외부의 윤석열 사단의 언론 플레이에 잠시 현혹돼서 본인 딴에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 많이 도왔어요. 그건 알아요. 많이 위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언론 플레이에 당한 거고 여기에서 김종민 의원이 잘못한 건 뭐냐. 이낙연이 자기를 보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괜히 자기가 본인이 그쪽 아무래도 캠프를 돕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말이 양측에서 들으면 둘 다 기분 나쁠 거예요. 추미애 장관 측에서 보면 그게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고 김종민 의원이 들으면 그게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판단은 옳았어요. 그때. 김욱준이가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를 추미애 장관이 단칼에 잘라버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김종민 의원 플레이하고 있는 거를 김종민 의원 플레이하고 있는 거를